우와 저기도 6인이겠죠? 오하이오 6인 아니면 뭐 5일 아니면 4일 이렇게 아닐까요? 어 저희 한 명 바꿔주세요 저도 솔라인이에요 저랑 저랑 누룽지탕이 바꾸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 누룽지탕 누룽지탕 김연경 딜합 3만 넘기 만오천 만오천만 하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씨 말이 되냐 이게? 형님 워든쉽은? 워든쉽은 민현한테 그만 맞아 저거 먹을려고 왜 이렇게 아픈거야 그 먹으려고 가서 쳐맞는게 개손해라니까? 아니 날라오는걸 보고도 안피해? 지탕님 뭐 찍었음 스킬? 저 벽이요 맞았어 뭘 안 맞았다는거야 벽 뒤에 있어도 맞아요 그래요? 그럼 딜라인 당해도 되니깐 막타를 쳐야돼 빨리 온 아니 이렇게 쫄게 아니지 않아? 우리 조합이, 쟤네 초반 라인 안 쎈데? 나 체력이 왜 이래? 막 들어가? 미니언이 없지 이러면 이미 뒤에 숨어만 있으니까 라인이 밀리는 거야 주먹으로 먹지 말라니까 왜냐면 쟤네들이 주먹으로 먹을 때를 노리고 때린다고 그래 무장해제가 있잖아, 무장해제가 개사기여 지금 하고 왔지 않나? 화상을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근접 공격으로 먹네 벽 쓸게요 안녕하세요 얘가 피가 없어서 들어가질 못해 지금 실버가 개악한데 초반에 아 왜 이렇게 아프냐 가드 힐 깔았어요? 힐 깔았어요? 여기 있어, 나 서있는데 있어 거기서 해 왼쪽에 왼쪽에 라인을 이래서 밀리면 안 되거든 중앙에서 유지하면서 압박을 줘야 얘네가 이제 저렇게까지 견제를 못하는데 뭐야 페이크던데? 어우 어든 저거 빠졌고 어든 저거 빠졌으면 들어갈만한데 어든 저거 빠졌으면 들어갈만한데 어든 개피입니다 네 에이 무섭고 해 지우시칸 맞으면 끊겨 아이고 어휴 복수했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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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위에 다이넘이 올라갔어 떨어뜨려야 되잖아 잡았어 안되는데 나 이거 임페르누스로 구조광선 살 수 없는데 나 방금 잘하지 않았어요 복끝 왓다 치부 빼면서 안에 태미 좀 더 모으자 바리위에 레이스 올라갔어요 왓은 2번 빠졌다 레이스 내려왔어요 다이너모 계속 조심 네 마실 갔다오 치우식 걸어줄때 말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안맞게 빼지 안 맞지 루카스 루카스 예? 잠깐만 해볼만 하다 잘했다 가져왔다 이거 펀치 좋았다 나이스 좋았다 아 좋았다 지금 너무 좋았다 이런거야 나 너무 잘했어 방금 진짜로 이번판에 그게 마지막 활약 아니죠? 레이스 가뒀다 기대해도 되는거죠? 채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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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온다 동시에 온다 왔다 왔다 우리 기술이 다 빠졌기 때문에 지금 기술이 있어서 아파 저희 돌아가서 치유식으로 힐 해 쿨이야 쿨 당허고 살걸 그랬나 쟤네 이제 쿵 왔어 범위가 넓어 아파 넘어가 뭐야 옆에 왔어 아 이게 이렇게 넓다고 사거리가? 범위 찍었나 저거? 씨브 이쪽으로 왔다 발소리 다 들린다 이놈아 싸울만함? 뭐야 아 뭐야 씨브랑 싸우고 있는 줄 알았네 하하하하하하 얘 뭐야 묶었어 잡았는데 까비 궁이 얘한테 쓰지 저거 물려요 이길거 같은데 이길거 같은데 빠지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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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졌어? 안 졌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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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된다 안된다 가지마 살아야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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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2번이 날아갔네 아 까비 내가 진짜 지금 죽었으면 쌍용 먹었다 이거 오오오오오오헿 야 우리만 다 죽어 왜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 박스님 에이브라임스 궁한테 스턴 먹어요? 먹죠 당연히 먹지 저건 그냥 스턴이잖아 봉중에 떠있는데 궁으로 맞길래 와 봉중에 떠있어 정확하게 찍으면 맞을 어 그냥 잘하는 거구나 이거 찾으려면 저 이제 로밍 다닐게요 저기님 넵 여기 최대한 이렇게 해볼게요 어차피 그 타워 줘야 줘야 될 수도 있어 에이브람스가 6k 그래도 잡았네 얘네 이제 쫄아서 못나옴 워든? 워든 가네? 어 워든 구륙이 다 빠진 거 같은데? 되었다 팬컨은 호응 안 함 어 씨부도 갔다 씨부가 고길 갔어? 3번 밀었다 2번 밀렸어요 옆에서 발소리 나는데? 이거 무슨 발소리야 씨부다 씨부 3번 여기 이거 먹고 에이브람스 가자 네 앞에서 우와 아 나 전우 3번 갈게요 에이브람스 물로 못 갔어요 와 궁으로 빠졌네 아 이거 못 잡아? 아깝다 아깝다 에이브람스 3번 쪽으로 가는데 봐주세요 레이스 갔다 얘는 3번 타워 밀려고 그런다 와 헤이즈 언제 왔어 이거 레이스 아 나 죽겠는데 에이브람스 더욱 레이스 와 뒤로 왔네 다이나몬 붕 빠졌대 여기 워든 워든 아 워든도 왔어? 나 2역 워든 죽었어 이거 에이브람스 오른쪽에 에이브람스 아직 있음 조심 얜 10번인데 1번 뺐음 10번 뺐음 가지마 돌아와 예 대지야 뒤에 뒤에 레이스 레이스 여긴 쟤 레이스 다이나몬 왔어요 어 계속 큰거 어 얘네 항아리 항아리 떨고 있으면 3번에 나가 죽었고 애들 필드 필드 잡았고 레이스 이번에 있어요? 레이스 아파요 빼야돼 넵 레이스 지금 12K 3번에 워든 항아리는 돌아갔고요 다이너모 지금 누가 아프죠? 레이스 레이스 아파요 또다시 무용의 존재를 가야겠군 씨브 또 3번 뭐야 1번에 다이너모랑 에이브랑 함께 1번에 다이너모랑 에이브랑 함께 에이브랑 함께 여기 2번에 레이스 1번 가는 중 뭐야 레이스 여기 있는데? 네 완전히 이걸 하라고 즈음 에이브랑 궁수인데 궁수고 빠졌어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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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요 뒤에 다이너모 너네가 좀 무리 하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밀고 싶어 이거? 카우어가 대현아 1번에 몇 명 있나요? 3명 3명 3명? 3번에 워드 넣었고 1번 빼야 될 듯? 폭탄을 바로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2번에 다이너모 있어요? 레이스 조심 이건 먼저 가자 걸려줘야겠다 다이너모 개피 여기 씹어 다이너모 나 따라온다 이듬이 어우 미친 나도 3키라 레이브랑 2키라 레이브랑 2키라 타워 밀고 죽었네 그냥 뭐야 4번을 갈걸 아마 그냥 죽고 타워 밀려고 한 것 같아 방금 4키라 2번 빼야 돼 네 빼고 있어 레이브랑 2키라 못들게 저거 놔둬 놔둬버려 에이브랑스 에이브랑스 뭐야 내 밑에 보이는데 에이브랑스 혼자임 에이브랑스 3번 에이브랑스 3번 아 그런거 같아 너 밑에 레이스 이듬이 님 옆으로 시브가요 에이브랑스 뭐 물어봐요 레이스 3번 어둠 3번 에이브랑스 앞에 레이스 2번 앞에 레이스 2번 앞에 레이스 2번에 셋 1번 라인 마그러 가야된다 들어왔어요 2번에 셋 있어요 어? 뭐든? 2번 안 죽기만 하면 돼 제발 아 잠시 종이 묶였어요 그니까 멀리 나가지마 왜 자꾸 멀리 나가서 죽음 갔었다 타워가 없어가지고 그래 1차가 없는데 자꾸 기어나가면 죽지 레이스 이거 1대3 아닌가 지금? 레이스 불붙음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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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대로 쭉 가야될거 같은데 셀리랑 같이 보행도 날아가요 이거 여기 개 많아 아이고 가야될거 같은데 친구 다이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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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이너모 너무 잘 튄다 에이 다이너모 너무 잘 튄다 아우 아 뭐야 이거 왜 걸려 나 궁 으웅 아 여기 대시도 부족하고 이속도 부족해서 재워도 재워도 빠지면서 해야 되겠네 젤리 개피 젤리 개피 젤리 개피 이번에는 좀 없는 것 같은데 파워 저기 들어가 레이브람트 있는데 여기? 냅둬 냅둬 디어털 아래 10분 우와 음 레이스 공은 없어 벽이라도 치고 튀어 뭐든 3번 맥이 개인이언데 이거 아주 그냥 벽을 아까 썼어요 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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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면 그냥 죽음이야 넵 이거 비밥은 지금은 립돌게 아니고 라인을 밀어서 4번을 깨던가 합류하던가 둘 중에 하나 했어야 돼 지금 립 도는 거는 의미가 없어 우리가 지금 1,2번 다 터졌잖아 앞번에 있는 줄 알고 계속 밀다가 두 번 정도 죽어가지고 겁이 나서 좀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아니지만 게임 랩을 보고 쫄면 안 되는 상황인데 엘씨 죽어 조심해야됨 에이브람트 여러 명 있었어 서로 에이브람트 밖에 없어가지고 서로 맞을돼 눈 맞았어 에이브람스 아직 여기있다 아직 있는데 너 유인하는 건가 너 유인하는 건가 위로 올라가는 소리 난 것 같은데 안 보여 에이브람스 여기 옥상에 있어 4번에 씨버 이번에 둘 있었거든요 4번 씨버 씨버 계속 두루기가 할 수 있어요? 계속 빼보세요 어 근데 빼다가 죽을 것 같은데요 5등까지 이러면은 항아리 줘야돼 차라리 비밥은 합류해서 한타 캐리 봐야될 것 같은데 4번 라인 좀 두꺼워 봐줘 4번 라인 좀 두꺼워 봐줘 4번 라인 좀 두꺼워 봐줘 제가 알게 제가 또 없나? 네 에이브람스 에이브람스 넣으려고 한다 아니면 메끼가 그냥 혼자 라인 계속 봐야돼 제가 일단 메끼가 원래 라인 잘 보는 애들이라 레시 들어오고 이러면 2번 가능 2번 가능 2번 될까 봐 안 될 것 같은데 아냐 2번 없어 지금 다 항아리야 4번에 씨브 2번 밀고 빠질수면 좋다 지금 2번 쪽으로 누구 갔어요? 다이나모 다이나모 근데 4번에 아무도 안 오? 레이스 채워줘 4번에 셋 4번에 셋 4번 2번 밀어볼파였어 터졌네 결국 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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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4번 계속 올라오는 건가? 이거 메끼 4번에서 나오지 막 그냥 알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우리는 한타하면 안되고 잘라야되요 모크릴이든 레시든 해갖고 그냥 하나라도 궁써서 물어갖고 그냥 무조건 죽여야되 그리고 빠져야되 한타하면 그냥 개쳐발림 그나마 큰게 나아..정도? 나아..정도? 맞게 없다 라서 이거 뭐 한타가 안되 나도 지금 별로 안쎄서 물리면 죽는단 말이야 네 그냥 사람이 많은데요 내리려고만 하고 아 3번 가보지 아이고 어? 다셀? 다 빠졌다 3번 3번 2번 빼야될것 같은데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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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밑에 오 쉣 야 레이스 너무 아프다 진짜 레이스가 저기 쟤 살꺼잖아 24km이잖아 빠지긴 했어요 여기 뭐 있는데? 거의 레이스 있어요 레이스가 나 찾는다 계속 레이스가 우리 쪽에 있다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다이나모 공두 끄기 다이나모 힐? 위에 저것도 왔어 한 번에 워든이요? 안에 들어있을거에요 오든 왔다 옆에 오든 지하 쪽에서 올라오지 오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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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직감 빼죠 제가 1번감 맥기 맥기 3 맥기 그냥 한탄 하지마 네 4번 밀고 지금 3번 밀고 있어요 나 따라온다 나 따라온다 나 따라온다 네 우영의 존재를 빨리 먼저 사고 아이고 다 터졌네 바로 빠지는 중 레이스도 똑같아 그냥 무조건 하나 물려고 계속 따라온다 치워 벽 치워 벽 아이고 하하하하 아 뒤질뻔 했다 레이스 바로 1번 왔다 여기 1번 계속 밀고 올 거 같아요 레이스 이쪽 아까 오른쪽에 다이너머 여기 3번에 3명 4명 네 1번 레이스 뭘 건들지 벽이 없어요 벽이 없어요 아까 쓸데없는 똥벽은 왜 쳤어 아니 그 철수님 물린 줄 알고 살리려고 했다가 아 이거 터지는거 개 오바야 진짜로 한 명 더 와 1번에 2명이서 뭐해 레이스 못 잡을거면 빼 미니엄만 걷어내면 되잖아 그렇게 하고 있었음 해치하고 있었음 2명이나 있을게 아니야 거기가 나 혼자 있었어 레이스 빠졌어요 나 그것도 해? 끌려가지고 아 끌려갔어? 아냐아냐아냐아냐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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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 될까요? 아 이거 터졌어 라인 터졌어 빼야돼 아이고 뭐든 개 핀데 이거 꽝 부르치면 못 이긴다니까? 뭐야 얘 얘 얘 묶었어 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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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트 아 아 아 아 아 레이스 좀 두 명은 못 보여? 이거 뭐 찍으면 두 명 날아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나 항상 얘기하는 라인 운영이 개판이야 두 명이 빛라인을 같이 가고 방금 때문에 터졌는데 방금 아니면 좀 비볐는데 방금에서 좀 터져서 항아리까지 스놱을 다 골라갔는데 이거 레이스를 먼저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우리꺼 여기 립돈다 여기 2층에서 펀치 친다 올라갔다 에이브람스네 에이브람스 개피로 집 이거 후반봐야 돼 그럼 또 우리 헤이즈 키워야 돼 제가 최대한 치유 저해를 하나 더 지속 시간 한참 가자 한 번 워든 네 네 과감하게 해야겠다 다이나모 없다 저주에 두나주스를 다 쏜거야 나한테 뭐야 두나주스 아 저주 두나주스 다 쓴 거네 와 무용의 존재를 할 수가 없네 우리 립도 못 도네 그 뺄거에요 들어가야되요 못싸움 못싸움 나 없으면 못이긴 내가 계속 원거리에서 불붙이고 불붙이고 딸피 만들고 정리 이거 아니면은 그냥 싸우면 무조건지 그러게 적응용 보호막 뭐 이런거 다 찍어야겠는데 어우 자주 pau 푹 promoted 다같이 오셔가지고 개웃겨 3번에 잯리랑 시부 있어요 맥기 이제 1번 가야지 자꾸 남들이랑 같은 나인 서지마 네 2번으로 많이 갔다 맥기가 무조건 빗나인 가서 혼자 막는거야 알겠습니다 자꾸 그냥 우리팀이랑 서서 앞에만 쏘지마 ?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 지금 어디 가 길을 못찾으면 돼요 아 내가 막아 내가 막아 아 여깄다 길을 모르겠으면 뛰어다니지 말고 라인 타고 집에 와 다시 가면 돼 1번에 C블를 잡아 죽여야 돼 나 젤리도 이건처리 이번엔 레이스 잡자 잡자 잡아? 잡아야 돼 저건 잡아야 돼 묶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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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었어 묶었어 아니 우리가 물면 무조건 죽인다니까 우리도 이거 C블를 1번 C블를 1번 C블를 혼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항아리 가느라고 아마 한 명은 무조건 없고 뒤에 다이너머 하나 있네 정면에 있었다 항아리가 없다 항아리 넣고 합류할 거야 내가 빨리 잡아야 돼 여기 젤리 와요 디스크스 와요 싸우면 돼 싸우면 돼 두 명 없잖아 여기 다이너머 여기 다이너머 1번에 E브람스 여기 다 13명 뭐야 이거 다 죽여버리면 돼 이거 안 쎄 어디갔어 이거 죽었어 죽었어 나이스 몇끼 빼 몇끼 2번가 넵 2,3번 집에 가서 막아 빨리 아 우리 청소 저거 다이너머 빠졌어요 우리 집 한 번 막아야 돼요 네 가고 있어요 나머지 1번가 못 judgment 아니 아니야 레인스 조심 다이너머 공조 조심 빨리 깨자 빨리 깨자 도망가 도망가 도망 가 아우~~ 아 돈은 그렇게 차이 안나는데 야 이런 잘라먹기만 하면 저 워든 같은거 죽여버림데 가서 저거 저희가 네저 라고 한 번 더 들어오면 4번 맥기 4번 맵? 어이구 메트로라이드 음.. 칸 없어 아.. 자야겠다 감사합니다 저주 막으려면 저지불과 미리 둘러야될거 같은데 2번 시브? 저런거 죽여 몸무나? 몸물면 빼셈 바로 빠지면 좀 몸물면 빼 그만 베지 그만 몸물면 그만 반 넘어가면 쟤네가 합류하면 합류한타하면 못이김 짜잔 짜잔 에이드람스 여기있다 이번엔 2개 잡았어 나 언제 일어났어? 다이너모가 지금 워드는 빠졌어 맥키 1번 네 시브랑 워드는 온다 레이스 없어 레이스 4번에 있거든? 3번을 불어서 싸워도 되고 3번은 좀 태만 안되면 빼죠 얘네도 합류할 때 레이스 합류할거 같아 응 상황 보죠 지금은 한번 내가 먹을게 중앙에 시브 뛰어다니구요 에이드람스 에이드람스 없어서 사리고 있는거 같아 둘 워드는 4 에이드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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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는거야 지금 시브 물어도 되는데 깝이 뺐네 시브는 좀 사려요 왔다 에이드람스 2번에 셋 2번에 셋이야 워드는 4 맥키 4 2번 가는 중 왼쪽에 다이너모 있어 4번에 워드는 간다 레시물로 간다 뺐다 4번에 워드는 여기 들어왔는데 지금? 저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얘네 레이스도 있어요 조심해야돼 이러면 조심해야돼 얘네 다 있다 여기 일단 레이브랑스 불 한번 붙였고 지금 3번 갈게요 지탕님 4번 가보세요 네 레이브랑스 피만 어 나 죽는다 아 이거 진짜 둔화 저주하고 이거 저주 같이 거는 거 미치겠네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얘네 들어오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되지 뭐 빠지죠 그럼 저걸 어떻게 극복해야되나 저걸 어떻게 극복해야되나 라인 제가 한 번에 다 좋을 수 있긴해요 쟤네 온다 얘네 오겠어 레이스를 물어야 될 거 같은데 레이스 궁은 지금은 빠졌어 에이스 궁은 지금은 빠졌어 워드는 없음 죽고 싶지 않아 어머 끌었는데 다이나모라서 얘 다이나모 물었어 다이나모 잡았어 잡았어 죽였어요 죽였어요 옆에 씨브 들어왔음 2번에 씨브 씨브 2번 3번에 레이스요 1번에 에이브랑스 에이브랑스 연애 에이브랑스 연애 라인 좋아서 그냥 타고 갈게 타고 가면서 물수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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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저런 애들이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힙만 해 뭐든이 라인만 먹으면서 크고 있단 말이야 산타 압류를 안하고 있어 항아리 여기 나왔음 이럴 때 항아리 해야 돼 쟤네 한 명 없어 몇 개 조심 레이스 궁 빠졌어요? 레이스 3번 아우 저런거 죽여버려야 되는데 3번 몸무나? 벽으로 막았는데 깜이 빠진다 일단 들고 있을게요 가자 가자 일단 가보자 에이브람스 아직 없어 이거 우리 항아리 하는 쪽 한번 해보죠 저 항아리 한번 레이스 궁 없어서 할만할 것 같은데 도와보고 싶은데 워든? 멀리 멀리 아 나 레이스 땜에 어떻게 다닐 수가 없네 무서워서 못던 못던 이번에 레이스 레이스 늘검 지금 빨리 넣어야 돼 지금 앞에 앞에 그거 대기하고 있어요 아 맞네 지금 잠깐만 레이스 가거든요 거기 잠깐만 멈춰보자 레이스 안 간다 싸우도 돼 아이고 레이스 지금 3번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런 멸망인데 돈 걸렸다 야 다이나모 못딸피 야 다이나모 못딸피 아오 아오 레이스 진짜 잘 들어갔네 레이스 진짜 잘 들어갔네 워드는 라인 막으러 갔고 한타 한타 방식이 결국은 내가 계속 피를 깎고 싸우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 다이나모 못딸피 그러다가 차일드가 딱 들어가가지고 공으로 정리 늦었는데 이거 아니면 짤랑먹거나 인원이 없어가지고 그러네 이건 줘야 될 듯 버머리 아 애매하네 저기도 사실 레이스 원툴이거든 거머리 가도 의미 없는 게 레이스한테 한 방에 죽기 때문에 그냥 저거 레이스 스킬 못쓰게 그런거 액티브 타고 그런 식으로 해야겠네 그냥 레이스만 어떻게 하고 스킬 칸 하나 비워가지고 4번에 2번에 3대2 1번에 레이스 에이브람스도 2번에 있다 빠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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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키 나가서 먹지 말고 저 오면 중간에 만난 데서 먹으세요 넵 잠턴 주고 네 물려가지고 또 빼야겠다 빼야겠다 빼서 막아 2번 에이브람스 앞에까지 와있음 넵 레이스 지금 요 앞까지 와있어요 워드는 없다 2번 워드는 4번 쪽에 있었어요 1번에 젤리랑 레이스 그러니까 워드는 한 타에 없어 지금 이거 다이너모 혼자 어디까지 빼는 거야 어 여기 C브 중간에 C브 둘 조심 맥형이 죽어요 넵 뺄 수 있어 뺄 수 뭐야 이거 조심 조심 1번에 워드는 1번에 워드 어 4번에 워드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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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이스 레이스 묶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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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꽜어 앞에서 공업을 견지하고 있을게요 레이스 아 레이스 나 어디야 아빠 조심 빼면서 응 연결을ibrill 아 어 아 고음 아 우아 얘네 바론이랑 빨리 사려나봐 어 수고 다리 흘렸다 레이스가 왔네 아 얘네 부활이 빨라갖고 레이스 저 왼쪽에 있어요 레이스 대킬 어디있는데 에이브랑스 쿵 저쪽으로 빠졌어 저쪽으로 저쪽으로 뭐야 어든이 앞에 있는데 어든? 저 없음 사이로 빠졌다 일단 집에 가서 다음 이제 한타 지면 끝나거든요 쟤네 두 명이 없을 때 라인을 올립시다 가서 이득을 봐야 돼 지금 쟬리와이 다이나본가? 아 내가 뭘 팔고 빠졌다 호호호 산이 안 열려있어서 이번에 레이스요? 배낮 히어리 아 또야 또야 제발 살려줘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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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더! 빠졌음? 적을 잘못 쳤어요 빠진댓 아니 왜 에테리얼이 안 눌러져 이게 엑스 개헌타 하는데 아... 미워 이번에 계속 레이스 밀어요 더... 더 좋아... 아... 빼? 빼나? 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레이스... 없나? 여깄다 레이스 우리 상점에 근데 잡을 딜 없음 거기 못잡아 얘 반피 넘게 가졌는데 힐 다 참 이러면 이제 게임 터진다 1번에 1번에 네 저는 뺏어 너도 빠진 하이블라 헤이즈가 죽겠다 레이스 저 계속 쫓아오거든요 아이고 저 알았나? 궁도 지금 머크리드 써버려가지고 저 궁 빠르기나 30초에 옥차 씨브 4번 레이스 궁 빠져 레이스 궁 빠진 편인데 아 내가 슬롯 안 열린게 미쳐버리겠네 이게 좀 백도라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음... 젤리? 아 너 너 아이고 안되겠다 안되겠다 어... 1번 쪽에 계속 있는거 같아 이번에 씨브 방법이 없어 너무 빡세 일단 그냥 받아 먹어야 돼 합이 없다 그냥 한타 잘하는거 밖에 없다 아... 알았다 그럼... 2번 와요 2번에 에이브람스 이거 은신이다 이거 2번에 레이스도 와요 이거 뭐야 은신한거 이거 워든인가? 에이 레이스네 레이스 궁 빠진 미드 보츠 친다 이거 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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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내려 벽 내려 벽 내려 벽 내려 벽 내려 벽 내려 내렸어요 내렸어 내가 바론 먹었죠 바론 쳐 아 바론 나온건가? 바론 나온거구나 됐어 에이브람스 우리쪽에 있는거 아니야? 레몬 잡았어요 네 잡았어요 잡았어요 이러면 할만한데? 뱃젤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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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든 컷 가자 나이스 나이스 라인쪽 올리잖아 라인쪽 2번 올리는 중이에요 올리지 말고 믿는 라인으로 바꿔놓고 1,4번도 밀어주세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이거 미드 안됐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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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이스 레이스 레이스 있음 레이스 레이스가 있어 안이 와 한 번이라도 뒤에 레이스 들어 트레크 못갔어 못갔어 레이스 레이스 잡았어 잡았어 레이스 잡았어 제 피긴 한데 잡았고 다이나모? 다이나모 옆에 있어요 다이나모? 다이나모 옆에 있어요 어? 뭐 쫓아가야 돼? 아 내가 이거 애들 턴은 나온다 안 되겠다 빼야겠다 으으 이거 아무것도 못먹은거 진짜 개 아까워 아 나 왜이렇게 느려졌어 이거 언제 풀려 와 비동성도 아오 에이브 에이브람프 궁 빠졌어요 사실 저 죽었네 에이브람프 에이브람프 간다 오고 있어 여기 세명 아 이게 더 세질 수가 없는게 미쳐버리겠네 레이스는 아직 없거든요 레이스 없을 때 한타를 이길 생각을 해야돼 걔 다 불붙음 뒤에 레이스 저기 저기 에이브람프 에이브람프 몇끼야 네 벽 그렇게 가리면 에이브람프 제가 담아 여기 안에 아 또 왔어 레이스 레이스가 무조건 남함으로 내가 제일 아프니까 테니즈처럼 플레이하네 그리고 은신해서 온다 아이고 끝난거 같은데 에이브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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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에이브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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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브 hu 에이브람피 에이브람프 에이브람프 에이브람피 에이브람피 에이브람트 나왔고 씨브나왔고 후원자 피가 차긴 차는데 바론 밖에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바론 가야 될 듯 무영의 존재가 의미가 없네 이거 말고 무영의 존재 거의 셀프 스턴니 기술을 씹는 건데 한번에 씨브랑 에이브랑 주세요 바론 못 가겠는데 그러면? 바론 되나? 안되면 안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도박소로 타는게 낫지 않나? 레이스 2번 아니면 잘라먹어야 돼 3칸 돈이 썩어나고 있어 나는 또 온다 에이브람트 물어볼게요 한번에 다이나몬도 와요? 저 2번도 네 묶어 난 후진이 패야겠는데 이러면 다이나몬은 티 톡 꼈어 옆에 레이스 아 저기가 아닌데 지금 궁 빠졌는데 레이스 기술 다 빠졌는데 지금 저주랑 나도 스킬이 없어가지고 내가 물어볼게 내가 아우 젤리 이거 다 안돼? 뭐야 이거? 젤리하고 씨브랑 이거 빠졌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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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이거 레이스 쿨 다시 돌았다 앞에 앞에 여기 레이스 나한테 그거 썰라고 왔다 똑같아 묶었어 묶었어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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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봤어 봤어 이게 워든 앞에 워든 워든이랑 셀리야? 와 다이나모 궁이요 다이나모 궁 빠졌어요 다이나모 궁 타고 있어 다이나모 개피 레이스 워든 이쪽으로 빠졌어 이건 이쪽으로 빠졌어요 에이브람스 뒤에 있어요 에이브람스 미치겄네 싸워 싸워 컷 컷 컷 이거 바로 바로바론 12,000원 있다 저 튼기랑 저주있거든요 일단 이거 진짜 개빡해 내가 이거 하나 밀고 슬롯 열게 저 2번 밀고 있을게요 씨벗 3번 아 못 깼네 저거 미친 깼다 깼다 아 미니언이 깨졌다 미니언이 깨졌다 워든 온다 왔다 이거 뒤에 씨브 온다 길이 너무 딸리는데 이거 뭐야 이거 저기 레이스 온다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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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아 네 차요 근데 쟤네가 먹었네 쟤네가 때리고 있네 아휴 우리 딜이 안 돼가지고 내가 뺏었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이건 쟤나이스다 이거 아니 근데 몰라 아직 아직 부활 시간 나머지가 땡겨진 게 아니라서 헤이즈만 땡겨진 그래도 지금 템칸 부족해 뺏은 건 좋다 일단 씨브는 없고 4번에 레이스 돼요? 이번에 젤리 혼자 젤리 혼자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혼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애는 없어 레이스 4번에 있음 네 3번에 에브라이트 레이스를 들어야 돼 레이스 몇 번이라고요? 4번? 네 4번 저기 이듬이 앞에 동창님 앞으로 갈지도 또 우니 미니언이 어차피 쎄 맞아 여기 에이브라임스 물지마 탱콜을 물은 거 아니야? 물만한데? 어? 물만한 거 아님? 잡을 수 있어? 아예 잡을 수 있어? 국받았어요 국으로 도망갔어 그냥 제가 우리 거 스킬 다 받아내고 레이스 홈 다 주고 레이스 홈 어디 갔을까? 레이스도 암살 노리는 거 같은데 그 뭐지? 구르기 그 무슨 연막 지나가면 은신 되는 거 쓰거든요? 아 장막을 겁니다 그래서 은신해서 와 제가 레이스만 봐볼게요 일단 제가 침묵이랑 저도 바로 꽂긴 하거든요 레이스 안 돼 레이스 3번 2번 2번 1번에 젤리 흘러넘치는 훈령을 사야겠는데 뭐야? 물려고? 레이스? 아이고 뭐야? 레이스? 네 레이스 3번에 3명 조심 제발 3번에 많다 저 물렸거든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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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요 빨리 놔 버려 아유 난 저 죽어버렸다 지금 누가 온 거야 이거? 여기 다 와요 다 와 이거 들어올 때 다 와 봐 봐야 돼 에이브람 4번 형도 저 땀 들어왔어요 에이브람 4번 들어왔어요 에이브람 4번 들어왔어요 뭐야 아니야 여기 다 있어 다 있어 다이네모 공 빠짐 셀리 혼자 들어왔어 에이브람 4번 공출 아우 아프다 나이스 아프다 아프다 와 레이스 에이스 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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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직 바론이 있어서 미니언이 세 나이는 밀릴 거야 1번 밀리고 있고 2번 밀어야겠는데 4번 나이는 좋고 이거 이거 깨야겠다 1번 나이는 좋으니까 그냥 2번 밀러 가서 농성 하면 돼 2번 빨리 올라가죠 내가 3번 가시길 이렇게 해 4번에 쟤는게 나와서 레이스한테 암살 당하는 것만 조심해 이거 잘 먹으면 되죠 여기까지 아직 레이스 없어서 3번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 뭐 나왔다 미쳐 던진다 이거 안 보여 불타고 있긴 한데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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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드는 죽었어 레이스 온다 레이스 온다 레이스 해보신 나 소음기야 다 와요 레이스 다 바꿔 다 뒤에도 온다 다이너모 공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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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다이너모 공 빠지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제가 스티를 했습니다 나이스 눈물이 앞을 가린다 누가 진짜 웃어 합쳐서 3만 질 넘었겠다 넘었네 6만 질이야 6만 질 그럼 한 시간 게임했는데 이거 3만 안 되면 진짜 너네는 다 귓사대기야 두 배로 넘었지 않음 두 배로 voixㅏㅏㅏㅏㅏㅏㅏ visa 진짜 레전드판이었다. 진짜 어려웠다. 메인디링 있으니까 역전할 수가 있구나. 역전 대신거. 우리가 딜러 캐릭 있어서 할만했어. 안 돼. 진짜 템 칸이 없어서 진짜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돈이 막 15000원씩 들고 다녀. 시즌 2. 와. 빡세다. 진심 역전 대신거. 이야. 감사합니다. 너무나 들고서는 많으셨고요. 레이스를 잘 끊었어요. 지지분도 잘 끊었어요. 레이스가 손이 꼬여서 나한테 바로 저주 못쓰. 그거 에테리얼 하고 바로 소음기 묻혀서. 저 소음기로 때려가지고. 그냥 바보가 됐어. 와. 쉽지 않았다. 와. 나 저지불과 저주 소음기 다 있어. 안 죽으려고 라인만 열심히 밀었어요. 묻혔다 묻혔어. 원래 근데 맥기는 라인 계속 그거 하기가 좋아서. 그 라인 밀리는 우리가 밀어놓은 다음에 거기다 타워 하나 던져놓으면 그 라인 밀려가지고. 그리고 딴 라인 가고 딴 라인 가고 하면서 계속 라인 밀어주면 좋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알았어요. 진짜. 좋았다. 다 좋았다. 다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다. 아이고. 세 개까지만 써야겠다. 야 쟤 운다. 아 진짜. 나 무슨 우승한 것 같아. 나 진짜 근데 진짜 빡게 맺음이. 유겨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죽을까봐 진짜 후반에. 울어요. 슛. 아 요즘 대드락 시들 시들 해져가지고. 아 개 웃겨. 아 미친. 제가 더 열심히 연습해 올게요. 아 다들 좋았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솔직히 쟤가 너무 잘려서. 아 저 눈 눈 실빛을 터졌어. 하하하하 빡겸 해가지고. 하하하하. 아니. 아 레이스가 나만 개첨 우는 거야 진짜 짜증나게. 옆에서 들어와가지고. 아 이거 진짜 그것 때문에 극혐이었는데. 아 그것 때문에 진짜 멘탈 터질 뻔했어. 아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죽으니까. 아. 마지막에 거의 소리 들린다 싶으면은 X버튼 누르려고. 아 근데 이렇게 하는구나. 역시 맞아봐야 돼. 이렇게 맞아봐야 되는 거군요. 레이스 저렇게 하는 거구나. 개 무섭다. 저것 때문에. 그 상태 이상 푸는 템을 무조건 가야겠네. 그거 그거 있잖아. 그거 뭐지 약화효과제거 쓰면은 바로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걸 사야 되는 건가. 와. 미쳤다. 재밌었습니다.